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형이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 비행기로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강의를 하고 아침에 와서 사실 지금 좀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거에 대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또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커리어나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또 세션이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해리퍼를 다 보셨죠? 해리퍼더 보신 분? 네 이 장면 기억나세요? 제가 이 해리퍼더가 처음 나왔을 때 책도 다 읽어보고 영화도 다 봤었는데 사실 처음에 볼 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감흥이 많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않았었는데 정말 나름대로 인생의 각종 고초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난관을 이겨낸 후에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해리퍼데를 봤는데 감동의 물결이 느껴져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장면에서 보면 해리가 뭐 이제 슬리더린 사람들이 막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다음에 프로페서 덤벌더한테 가서 고백을 하면서 나 사실은 Sorting Hatch이 나한테 너는 슬리더린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픈도어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리픈도어를 해준 건데 나도 저런 사람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덤벌더어가 해주는 얘기죠 인생은 사람은 It is not our abilities that show what we truly are It is our choices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선택을 위해서 제가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자공학자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뇌 건강에 관한 연구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여태까지 해온 선택들 선택들의 핵심을 파악해서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가장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간다는 게 쉬운 길이 있는데도 어려운 길로 가느냐 꼭 그런 건 아니겠지 일부러 돌아간다기보다는 뭔가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좀 더 어렵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문제가 더 잘 해결될 것 같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서울과학고등학교 같은 데를 간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긴 했는데 그거는 약간의 한 30% 이하의 이유고 과학을 하는 게 어릴 때부터 난 과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과학고등학교라는 데 가면 과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듣고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그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선택을 하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선택을 안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의대에 가거나 법대에 가거나 그런 거가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선택이기도 하고 물론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선택을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쓰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뭘 전공을 할까 하다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뭔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때 한참 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을 때였는데 아 난 저런 그런 기술을 배워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노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기공학부를 진학하게 됐어요 근데 전기공학부 진학하려고 면접시험 보러 갔더니 교수님이 야 너 여학생인데 너 여길 뭐하러 왔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어쨌거나 떨어뜨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탠퍼드에 유학을 갔죠 그때도 전기공학으로 유학을 가서 전기공학 공부를 싹 다 박사까지 마치 무렵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제가 맏손녀인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이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그때까지는 단순히 여러가지 호기심으로 나는 세상에 큰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유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니까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딱 외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돌아봤어요 어떤 기술이 있나 뇌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 봤는데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자공학자로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자공학은 복잡한 회로를 만들고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잘못됐을 땐 고치기도 하는데 뇌질환은 전화기로 따지면 그냥 전화 고장났는데 좀 시원한 데다가 놔두고 잘 되길 바라는 거의 그런 수준의 치료를 재활치료를 12년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도 아프고 아 진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자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 이런 회로를 어떻게 이해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뇌질환을 해결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교수로서도 팀도 만들고 이제 회사에서도 팀을 만들고 하면서 생각한 아까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어려운 길로 돌아가고 또 하나는 이제 팀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인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 인재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재 좀 사고를 많이 치는 인재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zero to one 이라는 그런 책도 있지만 피어리스틸에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의 인재가 있는데 이런 인재만 다 모여 있으면 망합니다 그 팀은 그 팀에서 이러한 계속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정말 생산성을 높이고 스테이블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의 인재와 함께 더불어서 어떠한 종류의 인재건 다 패션과 패션스가 있는 인재들이어야지 뭐 어느 종류의 인재도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디지션 메이킹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디지션 메이킹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게 저희 연구실이나 저희 회사의 그 value로 저희가 해놓은 건데 이제 언제나 excellence를 추구하고 integrity를 가지고 늘 긍정적으로 성장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저희 value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챌린지를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제가 파리에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 강의를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데도 도전하는 거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크리스즘이 있을 때 크리스즘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크리스즘에 의해서 디스커리지 돼서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크리스즘에 길을 기울이지만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왔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도 제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청소부터 뭐든지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언제나 롱게임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많은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늘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는 게 본인과 사회를 위해서 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클리드가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를 푸는 데는 더더욱 왕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lower hanging fruit을 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저는 늘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일을 딸 거면 어느 높이에 있는 과일이든 다 따는 기계를 만들자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이제 뇌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일을 해왔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처음 했을 때 참 반대가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아이디어를 들어주시고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이런 많은 펀딩을 통해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지금 제 스탠프드에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엑스라는 인스튜션에 있고 저기 오른쪽 위에가 제 연구실인데요 뭐 여러 가지 연구실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Neuroscience Preclinical Imaging Lab이라는 것도 2002년에 오픈해서 매년 심포지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뇌질환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뇌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뇌질환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뇌질환의 종류 할 것 없이 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치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Developmental Disorder에 해당하는 자폐증 같은 것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70년에는 1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지금은 36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그런 Infectious Disease도 뇌질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뇌질환은 기본적으로 일단 걸렸다 하면 다 Disability가 생기고 Worldwide Patient Population이 1 billion이 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yearly cost가 trillion dollar가 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늘어나는 거에 또 핵심은 뭐냐면 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바꾸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커브를 아무것도 아직 꺾고 있지 않아요 뉴스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역시 아직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치매 같은 경우에 치매 약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든지 아세요? 1조가 넘게 듭니다 근데 그 1조가 넘는 약을 수십 개를 제약사들이 엄청나게 투자해서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니까 이게 아주 상황이 안 좋죠 근데 작년과 올해 FDA에서 두 개의 약이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났는데 문제는 아주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런 제약이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디지털 테라피라는 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디지털 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근데 사실 무슨 맥박을 재고 이런 걸로 치매를 치료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전자약이라고 해서 뇌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전류를 흘림으로 인해서 뇌의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뇌는 전자회로가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런 전류를 흘렸을 때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건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디다가 뭘 꽂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데나 꽂아서 한번 클리니컬 트라이어를 한 500밀리언 정도 주고 한번 해보고 해보니까 아 이사는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성공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조금 효과가 있으면 이제 와 잘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뇌 질환 계속 치료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뇌 질환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태클이 되어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뇌 질환의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든지 문제를 풀 때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뇌 질환 치료의 목적은 뇌 기능의 정상화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하다못해 체중을 조절하려고 해도 이거는 숫자 하나짜리죠 내가 거울 보면서 체중 조절하려면 엄청 어렵죠 내가 거울 보고 오늘은 좀 배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렇게 하면서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체중을 조절할래도 체중계가 있어야 되는데 뇌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게 state of the art예요 많은 기술이 개발된 것 같지만 현재 state of the art는 이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랑 질의응답하거나 이런 설문지 작성합니다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걸로 기능을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문제는 이거였어요 뇌가 누가 누구랑 통신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기능을 측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진단과 치료를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DHRTN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15년 정도 연구를 해서 처음에 저희가 도달한 생각, 제가 생각한 목표는 아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기능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처음 논문을 출간한 게 2010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1년이 넘죠 이 사이 갭이 2021년에 드디어 뇌 질환을 가지고 그 질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2022년 작년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디지털 트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위에 보시면 직접 뇌에다 정극을 꽂아서 측정을 한 데이터고요 위에는 이 밑에는 디지털 트인이 만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뇌에 정극을 꽂아서 측정을 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특정 질환에 관한 상황들의 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제약사들이 이런 단백질들을 이렇게 아그리게이션이 돼 있는 단백질들을 없애야겠다 이런 목표로 막 제약을 엄청 했는데 단백질을 없앴는데 뇌 기능이 안 돌아오네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단백질이 뭉쳐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걔네들이 어떻게 뭉쳐있는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쭉 다 먼 길 돌아가기 해서 다 이미징을 하고 마테메티컬 모델링을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뇌의 기능과 그 단백질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봤는데 뇌의 기능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단백질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뇌의 기능이 증가되는 곳에 단백질이 줄어들고 뇌의 기능이 줄어드는 곳에 단백질이 늘어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뇌의 기능을 레플리케이터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치료를 어떠한 기능을 조절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단백질과의 관계 또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어떻게 유전자 같은 것들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뇌의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거를 환자들에게 직접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엘비스라는 회사를 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비스는 기본적으로 엘비스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은 뇌에 관해서 그렇게 설문조사할 게 아니라 직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뇌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는 뇌에 GPS가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엘비스 뉴로맨치 솔루션은 AI를 통해서 많은 프로세스를 automate하고 모든 것이 웹 베이스 툴로 빌드 돼 있고 트리트먼트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새로운 트리트먼트까지 다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뇌의 기능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출시를 할 예정인데 올 말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프로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 디지털 트윈을 여러 가지 뇌 질환에 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희 연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솔루션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저희가 처음에 간질에 관한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도 계속 이렇게 아빠 아이폰에다가 앱을 올리듯이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엘비스는 팔로알트에 본사를 둔 회사이고 이제 하이트로프트 카스트덕션 임프로드 아웃컴을 다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서울과 대구에 지사가 있고 또 저희 제약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게 됐고 의사 선생님, 페이어나 인슈런스 프로바이더뿐만 아니라 각자 뇌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슬라이드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뇌질환에 관한 하고 있는 모든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어떻게 보면 it에서 옛날에 구글 서치 엔진도 없고 우리가 쓰는 각종 it 툴이 하나도 없는 시대와 똑같아요 뇌질환의 현 주소는 근데 이렇게 이제 뉴럴 마치를 통해서 뇌에 관한 기능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모든 그 헬스케어 이코시스템을 다 바꿔서 정말 인테그레이트 되고 스케일러블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